서울대축제 누나 이번에 서울대축제 와주세요 하는데 서울대축제에 내가 왜 가니? 누나 누군지 아니? 내 누군지 아니?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서울대축제 누가 나를 부르니? 어떤 미친 대학교가 나를 부르겠니? 그냥 놀러오라는 건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서울대축제를 왜 놀러가니? 축제 놀러갈 때 방송이나 더 해서 100원이나 더 벌어서 한 푼 더 모아가지고 내 생활에 내 나이에 돈이라도 모아야지 내가 서울대축제를 왜 놀러가니? 내가 무슨 서울대축제에 놀러가가지고 서울대축제에서 남자를 꼬시니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누굴 꼬시니? 선불 나이야 이 자식아 어떤 미친 대학교 웃겨? 어떤 미친 대학교에서 나를 부르니? 누나 몇 살이에요?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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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살이니? 하는데 모른다 나도 몰라 너보다 나이 많니 조용히 하느니 입 닿니 입 똥구멍이니 어떤 미친 대학교에서 나를 부르니? 어머니 SHOU DONDE